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경남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드라이브인 콘서트나 온라인 공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문화가 문화 예술계에 다양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무급휴직에 들어갔던 STX 노동자 250명이 다음 달이면 복귀합니다. 하지만 사측이 인력 배치 등 대안을 내놓지 않아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언론사의 21대 국회의원 선거 보도를 되돌아보고 개선 방안을 찾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에게 듣는다. 오늘은 사천 남해 하동 하영재 당선인을 만나봅니다. 드라이브인 콘서트나 발코니 음악회, 온라인 공연 택배는 코로나19가 문화 예술계에 몰고 온 변화들입니다. 문화 예술계에 싹튼 비대면 문화가 다양한 실험의 콘텐츠 제작과 지원 정책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주 혁신도시 주차장에 차량들이 줄줄이 들어옵니다. 이른바 퐁당퐁당 좌석 앉기처럼 감격을 두고 주차합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타고 무대의 아름다운 선율이 차 안에서 울려 퍼집니다. 진주시립교양학단이 마련한 드라이브인 콘서트입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전쟁과도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 진주 시민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을 치유하는 그런 연주가 될 수 있기를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공연도 생생히 즐길 수 있습니다. 관객들은 진주시양의 음악 선물에 박수와 암성 대신 비상등을 깜빡이는 것으로 화답했습니다. 진주의 문화예술단체 온타가 관객이 아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포부상의 재간에 관객들의 취임새는 없지만 이른바 온라인 공연 택배를 받아볼 시민들을 떠올리며 신명나는 무대를 연출합니다. 진주시는 오는 18일부터 두 달 동안 유튜브 채널을 통해 19개 지역 예술단체의 공연을 온라인으로 배달합니다. 코로나19로 쌓인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고 시름겨운 예술인도 돕기 위해서입니다. 드라이브인 콘서트와 발코니 음악회, 방구석 콘서트, 공연 택배는 코로나19가 가져온 문화예술계의 변화들입니다. 한편으로는 문화예술 향유의 문턱까지 낮춘 비대면 문화는 다양한 실험의 콘텐츠 제작과 지원 정책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STX 조선소 노동자 250명이 무급 휴직에 들어갔다가 다음 달이면 복귀를 합니다. 하지만 회사 측이 인력 배치를 비롯해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회사 경영학화로 6개월짜리 무급 휴직 중인 STX 조선 노동자 51살 강래균 씨. 다음 달 1일 예정대로라면 회사 복귀 시점이지만 사정은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회사가 강 씨처럼 복귀하는 노동자 250명에 대한 인력 배치를 비롯해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벼랑 끝에 가면 노동자는 죽음밖에 없거든요. 그 죽음의 길로 좀 안 몰았으면 좋겠고. 2년 전 노사 합의에 따라 노동자들이 무급 휴직과 통상임금 삭감 등을 감수한 결과 회사는 2022년까지 자국 계획 목표 대비 62%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노동자는 또 다른 고통 앞에 마주했습니다. 부분 파업을 비롯해서 총파업 그리고 정거 농성까지 연이어서 끝까지 투쟁하러 나갈 것입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코로나19로 수주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임금 등의 고정비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수주 잔량은 내년 상반기까지 물량인 7척이 남아있고 코로나19 영향으로 2월 이후 수주 활동이 계속 불가한 상황이라 고정비를 더 줄여야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입장입니다.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결정권을 지고 경영 간섭을 하는 게 아니냐는 노조의 주장에 산업은행 측은 취재진과 통화에서 무급 휴직 등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주주라고 해도 개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지난 4.15 총선 보도를 되돌아보고 개선 방안을 찾는 토론회가 어제 경남도의회에서 열렸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치 혐오, 혐오 표현 보도도 없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책 공약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검증에 대한 부분 그리고 후보 검증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을 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 보도에서 뉴미디어의 역할은 더욱 커졌습니다. 방송사 개표 방송에 유튜브가 동원됐고 신문사들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 기사에서 전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풀어냈습니다. MBC 경남과 경남도민일보가 총선과 관련한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만든 것도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기존 매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리적 한계나 제안들을 뉴미디어 플랫폼으로 이용을 해서 후보들의 기본 정보라든지 쟁점 이런 거를 다양한 방식으로... 주요 언론들이 코로나19를 정치 공방으로 이끌면서 선거보도의 기능을 상실한 것과 달리 경남의 지역 언론은 유권자들에게 선거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비교적 충실하게 이행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지역 언론들은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보도 수칙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도 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려는 그런 태도들을 견제해서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이 밖에 지역 언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언론사 간 다양한 협업과 편성 시간 확대, 지원책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에게 듣는다. 오늘은 사천 남해 하동선거구의 하영재 당선인을 이상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천 지역의 공약을 보니까 항공우주산업을 혁신시키겠다면서 항공 MRO 사업 활성화도 약속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네, 항공산업과 MRO 사업은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사업인데 MRO 사업은 우리가 아주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동차 정비와 마찬가지로 항공기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정비해야 되고 출항할 때마다 정비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또 모든 여건을 보더라도 우리 사천이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항공산업이 가장 적지에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MRO 사업이 되어야 우리 항공 비행기 제조 사업도 같이 가고 또 비행기 제조 사업이 같이 가면 MRO 사업이 또 필요하고 이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MRO 사업은 우리 사천 지역의 가장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적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사천 비토섬의 신공항 건설 추진 공약도 있습니다. 추진이에요. 그런데 사천은 이미 예전에 국토부에서 1단계 심사에서 탈락을 한 곳이기도 한데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거죠?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이때까지 정부에서 추진해 왔던 동남권 신동신공항 건설 사업이 국민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 광적자치단체에 관한 여러 가지 예관계 때문에 아직까지 표류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우리는 이것을 제2국가관문공항이라 부릅니다마는 제2국가관문공항은 다른 선진국에서도 다 하고 있는 것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죠. 일본만 하더라도 나리따와 간사이공항 또 두 번째로는 물류, 항공공항이 지속적으로 연구적으로 운영 발전되기 위해서는 물류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야 되거든요. 신 우리 남부내륙고속철도가 되어가면 진주권을 중심으로 하고 또 하동 남해 사천 광양. 그렇다면 지금 검토되고 있는 어떤 곳보다도 공항이 떨어질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죠. 그런 논리로 설득을 하겠다 이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남해하고 여수를 연결하는 동서해저터널 완공 그리고 건설도 공약이 있어요. 그런데 예비타당성 조사도 통과를 해야 되고 그럼 어떤 노력 기울이시겠습니까? 첫째로는 국도 77호선이 남해군 서면 서상에서부터 여수 상남동 사이에 딱 단질되어 있거든요. 해상거리가 5km에 불과한데 돌아가려면 남해에서 돌아서 여수까지 가려면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있고 또 애당초부터 남해군에서 주동을 해서 한려대교라는 이롬으로 출발을 했는데 한려대교를 다리를 가설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예산적 측면에서는 1조 7천억 정도 들어가고 그런데 동서해저터널을 연결시키면 한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는 그런 판단이 나오고 바로 직선거리 5km 불과한데 이것이 1시간 30분 동안 돌아가다가 이제는 불과 3분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절에 말씀하신 하동 갈사만 산업단지는 늘 하동에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도 그런데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이거든요. 조기 착공 공약도 있어요.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사실 갈사만 문제는 경남도와 하동군에만 맡겨놓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울러서 이것을 대송산단 같이 아울러서 국가산단으로 격상을 시켜야 되겠다. 이래서 고루고루 발전되어야 되는데 그 사례가 있습니다. 인천의 남동공단 또 새만금 공단도 지방산단에서 국가산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또 예도 있고 논리적 근거도 있고 이것을 추진해서 갈사만 산단은 오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산단 추진을 먼저. 같이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으로서 시청자 여러분께 약속 하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생활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항상 국회의원 여러분의 곁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희로애락을 같이 듣고 또 법률로 해결할 수 있으면 법률을 만들거나 고치고 또는 여러분과 같이 진지하게 토론하면서 이루어질 것이 있으면 토론하고 항상 여러분들이 곁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하영제를 선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새로운 모습의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생활 정치인 그 약속 저희도 기억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실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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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경남 곳곳에 비가 오는 가운데 이 비는 곧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이번에 내리는 비의 양은 꽤 많습니다. 남해와 하동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12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고요. 또 경남 서부 지역은 최대 80mm. 그 밖의 경남 지역과 북서 내륙은 30에서 60mm 정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분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시간당 20mm 내외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비 피해 없도록 특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위성화상 보시면 오늘 흐린 날씨를 보이면서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가시거리가 매우 짧고 도로가 미끄럽겠습니다. 안전운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비가 오면서 낮 기온 크게 오르지 못합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16도, 하만 15도, 창원 16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17도, 양산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3도, 진주 15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18도, 합천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풍랑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남 동쪽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이 제한 조치를 시행하면서 4월 경남 지역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창원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경남 지역의 수출액은 21억 달러로 1년 전보다 45.6% 줄었고, 무역 수지는 4억 달러 흑자로 1년 전보다 78.9% 급감했습니다. 선박이 70%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자동차 부품과 기계류도 각각 44%와 30.2% 줄었습니다. 양산시 의회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에 따른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올해 편성된 국외연수비 7,200만 원 전액을 반납했습니다. 시의회는 또 6월 정례회를 대비해 열릴 예정이던 상반기 국내 연수도 취소하고 강사 초청 교육으로 대체했습니다. 고성에 연간 1,700만 장의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마스크 생산 공장이 들어섭니다. 고성군에 따르면 마스크 생산 전문 업체인 주식회사 도담은 고성군 고성읍 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에 마스크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오는 7월부터 하루 4만 6천여 장의 마스크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속해서 마스크를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마스크 제조 협동화 사업을 지원합니다. 이번 협동화 사업은 마스크 제조 원가를 줄이기 위해 관련 중소기업 3개 업체가 공동 투자로 마스크를 생산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총 사업비 70억 원 가운데 56억 원을 지원합니다. 창원시가 수소버스에 이어 전국 최초로 5톤 수소 트럭을 운행해 국내 수소 상용차 실증의 중심 역할을 다지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어제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1회 충전에 350km 주행이 가능한 쓰레기 수거용 5톤 수소 트럭 한 대를 올 하반기부터 실증 운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실증 뒤 문제점을 보완해 현대자동차가 2023년부터 양산을 시작하며 공공차량을 수소 트럭으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사내 협력업체가 산업재해를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우조선 노조는 지난 12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 사내 협력사 직원 40살 A씨가 용접 도중 손을 다쳐 산업재해를 당했는데도 해당 업체는 대우조선의 사고를 즉시 보고하지 않고 개인 차량으로 병원으로 이송했다며 산재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내 협력업체는 은폐할 의도는 없었고 경황이 없어서 제때 보고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대우조선 산업재해보고 매뉴얼엔 산재 사고 발생 즉시 보고하고 사내 소방대를 통해 환자를 이송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 학교 현장 교원의 가장 큰 요구인 수업방에 없는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업방의 해결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1차적으로 학급 단위에서 운영하는 사전 예방 및 개선 프로그램과 부득이한 경우 학교 차원의 통합지원팀에서 운영하는 협력적인 집단 및 맞춤형 해결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경남도는 도내에서 생활하며 여행하는 장기 체류 여행 프로젝트, 경남형 한달살이 경남별곡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도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이 사업은 통영시와 하동군, 산천군, 합천군 등 4개 시군에서 먼저 시행되며, 경남 지역의 만 18살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또 참가자에게는 하루 5만 원 숙박비와 시군별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과 관광지 입장료 등을 지원합니다. 진주시가 어린이집 전면 개원에 대비해 어린이집 250여 곳에 방역 물품을 추가 지원합니다. 진주시는 6,600만 원의 예산으로 체온계와 소독 용품 등을 지원하고, 소독과 창문 수시 개방, 등하원 시간 분산 방안 마련 등 위생관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 능력개발원이 당초 오는 18일부터 일부 과목에 대해 대면 강의를 하려고 했지만, 다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오는 25일부터 58개 교육과목 모두 온라인으로 개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